말씀으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소중함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자기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게 뭔가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병장수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인생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옳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목숨이 뭐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요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보금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한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고생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가둬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한 부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한 부자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비싼 침대에 있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난 음식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그런 사람은 그게 집적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잃으시고 여러분 3절 이하에서는 재난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너무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은 신앙 생활하면서 자꾸 이 겉다리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는 지금 성전을 보고 감격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냥 얼마나 굉장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들 지금 제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사용된 굉장한 돌과 그 돌로 세워진 굉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가고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 건물을 나간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형식과 위선으로 참신앙을 망각해버린 종교인들에 의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승해버린 성전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은 몸이 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거기를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리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죠?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기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짝짝꿍하고 좋다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꼴꼴꼴 웃으시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잘 지어진 건물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단임 목사도 성령의 불덩어레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신하나 권사님이 오늘 단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앉아가지고 뜨끔했어 그냥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래서 그런가 봐 둘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 단임 목사 내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단임 목사님 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과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 불덩어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들만 그럽니까? 우리 찬양돼도 불덩어리가 돼야 돼 그냥 막 찬양할 때 막 불이 나와야 돼 불이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신본주의 목회하고 말이죠 성령님이 그냥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문 들어오다가 그냥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입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안내원들이 그냥 막 질질 끌어다가 아 질질 끌면 안 되지 모셔다가 여기 갖다 눕혀놔야 된다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사람 냄새 나고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그리슨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슨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어떤 성전이든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가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삼일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자 저는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은 그 규모로 보나 치장한 자재들로 보나 엄청난 굉장한 것이었다고 해요 헤롯이 황폐한 수루파벨의 제2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헤롯 성전은요 건축기간만 무려 80년 이상이 걸렸대요 여러분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80년이 걸렸대요 80년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헤롯 성전의 규모는요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이르렀다고요 성전 입구에는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들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라고 외벽은 뭐라고요? 흰 대리석 지붕은요 황금 황금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태양이 성전을 비출 때면 성전은 하나의 거다한 예술품으로서 모든 사람의 눈과 마음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생각해봐요 딱 태양이 비춘 말이죠 황금빛이 촥 찬란한 외벽은 흰 대리석으로 촥 치장됐다고 생각해봐요 80년을 지고 80년도 그러나 이토록 멋진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았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같이 보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80여 년 이상이 걸려서 성전을 재건했던 에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있어서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애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분봉 왕이었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심이 없는 멋진 건물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 같은 경우는 불자들이 돌이 많더라고 불자들이 그런데 이 불자들은 마음이 감동되면 혼자 200억 들여가지고 절을 져버리는 거예요 절 얘기를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주지스님을 모시는 거예요 혼자 20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불심이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도 여기 익산에 있는 그 신광교회인가 그 교회가 그 하림 회장님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거의 짓다 짓게 했다는 거예요 신광교회 여기 강경중앙장로계 이윤무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사실은 거시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 질 때 눈물 많이 흘렸죠 의자 한두 개씩 다 사셨지 표시해 놓으셨어?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심이 없는 멋진 건물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족의 구렬로 만들고 도리어 성전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뭐 팔고 잃으면 안 돼 여성교회가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팔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멸됨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엄청 드라마틱합니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우황청심원을 안 먹어도 되잖아 왜? 남의 얘기라 생각하거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그럼 한두 명은 기절해야 되거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아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들어갔대 죽어서 미안해가지고 티투스 장군은요 이때 다시는 그 화려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성전 자취를 폼하여 모든 부속 건물을 완전히 파괴대요 아주 그냥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쪽파, 대파, 양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 진짜 많아요 없는 것 같죠? 진짜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물어봤는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언제 징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해로당이 80년이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해로성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이 굉장한 돌들과 이 성전이 보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초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는 거야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질 않지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잖아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하여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서 미혹에 해당하는 헬라의 의미는 원래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적한 말로써요 단순히 유혹을 받아 어떤 잘못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진실이 아닌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야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 이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또 어머니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야 장길자 그리고 그냥 거 가서 그 6월절 지키는 데는 머리에다 여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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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고 이렇게 이거 쓰면 여러분 좀 거룩해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진실이 아닌 사실을 믿고 따른다 이거예요 우리 공미정검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뭐냐면 이제는요 신천지가 대놓고 포교활동합니다 여기 신천지 교도라 이거야 금속이 피켓 들고 다니면서 신천지로 오라 이거지 참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가짜를 믿고 있는 신천지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존돌하더라니까 회개할지어다 어째 아멘이 없어 아멘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만이를 믿는 신천지는 세상에 피켓 들고 다니면서 신천지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거짓 교사로 인해 올바른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는 경고의 말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이 계속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여호와 증인이든 어떤 사비단이 여러분에 와서 띵동 띵동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육두문자를 좀 써도 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때는 아주 험악하게 대해도 돼 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포교하는 여자들은요 정말 이 키가 크고 예쁘고 젊고 이런 여자들이 포교 활동 다녀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왔나 하고 문 열어주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관심 없고 잘생긴 남자 왔다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단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하고 말을 섞지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뛰어난 성경 지식으로 내가 신천지 교도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긴 까신 따라가게 생겼어 가까이 하지 말이야 가까이 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탁 던지면 식은 땀 흘릴 줄 다 알고 있어 기성교인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것만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붙이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범 13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혹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천지가 목사들도 포교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포교활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 상가 목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월세가 매달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도가 딱 접근해가지고 말이야 월세를 내준다 이거야 월세를 이 왼 천사가 왔는가 하지? 나중에 이제 코끼 키는 거야 마치 강이나 바다에서 그 플랑크톤이 그렇게 많은데도 낚시의 그 가짜 미끼를 무는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코끼 캐가지고 신천지 행사에 붙잡혀가는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제이메스 정명성 만민중앙교의 이재로 죽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도 죽나? 또 구원파 제7인 안식일 예수제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전능신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비 교주들이 자신이 그리스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이 예수고 그리스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거봄 1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납치하여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강도질하고 성폭행하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악한 행동을 백주대나 제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면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서 일어나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근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빌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길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 그래요 짐승은 안 무섭다는 거 사람이 호두덕 나타나봐 그냥 나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그냥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하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사람 조심해야 되겠어요 째려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종말에는 거짓 그리소가 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상이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이순자 권사님 권사님도 병이 있지 얼굴에 써 있어 순자 아프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권사님 머리에 딱 손을 얹었는데 권사님 아픈 병이 나왔어 그 사람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뭐 고민에 따라가지 따라갑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오늘도 어떤 성도하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위로를 해 드렸는데 성도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삶이 너무 고달픈 거야 너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채윤이 권사님 그래도 예수님 찾을게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중고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린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저도 지하 개척교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할 때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저 벌써 격길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 바라봅시다 더 주님을 찾읍시다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우수수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이 기적을 행하는 저 글소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눈 돌아가게 거기에 홀망에 쫓아가다가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므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8절과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미혹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 두 구절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 다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딴 길만 가봐라 그냥 딴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가슴에 손을 줍시다